소사올은 서울 하늘 아래 한껏 몸을 낮춘 오래된 동네가 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길. 그것은 중림동 149번지입니다. 70년도에 지어진 아파트답지 않게 주상복합형 아파트예요. 1층에 상가들이 들어와 있죠. 이곳이 예전에는 시장으로 활용이 됐었어요. 1970년대 개발과 성장을 상징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주상복합아파트. 그때 그 시절 우리네 삶의 풍경이 따리를 틀고 있는 비탈진 골목. 이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새로운 이야기가 꽃을 피웁니다. 어떻게 보면 이국적인 느낌이 나잖아요. 서울인데 오래됐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한테는 보지 못했던 모습이라서 그게 인위적으로 조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와보고 싶은 장소인 것 같아요. 서울 속 또 다른 서울의 얼굴을 보여주는 곳. 중림동 성요셉아파트 언덕을 올라가 봤습니다. 서울 속에서 우선 그는草의 배우의 기후입니다. 서울 속도는 교체인이 맞을 곳으로 vào 부town. 서울 속도는 교체인의nis 벽유하지 않게 주지러움을 받습니다. 서울 속도는가 있 procedure.